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걸 3번짜리로 재편곡이라고 하긴 힘들 정도로 공동작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곡이 만들어졌어요. 자, 들어가서 녹음해 봅시다, 이제. 나는 근데 이거 우리도 앞으로 이거는 너무 갑자기 너무 리듬이 어려운데? 형, 그거는요. 노래 녹음. 여기 먼저 노래 끝내면. 난 그걸 기계적인 건 안 해. 난 그걸 만지는 거 싫어, 나는. 이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톤이 뭐냐면 넌 댄스야. 넌 힙합이야. 오늘 무슨 요일? 오케이. 오늘 무슨 요일? 오늘 무슨 요일? 오늘 무슨 요일? 지금 몇 시지? 신앙송하러 들어간 거야? 저렇게 안 젖어 있어. 뭐야. 서장훈의 가요 공작. 오늘 무슨 요일? 지금 몇 시지? 오늘 무슨 요일? 그거는 갱스터가 아니고. 와싸, 오늘 무슨 요일? 오늘 무슨 요일? 어, 좋아, 좋아. 오늘 무슨 요일? 약간 리듬을 다져요.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캥스터 하라고요. 세입자한테 돈 받듯이.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너무 소프트해. 거칠게, 거칠게. 아는 형님, 아는 형. 나 목소리가 원래 소프트해. 저 형 캐릭터로 아예 짜증내는 목소리 어때요? 오늘 무슨 요일이니?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8시 50분. 잠깐만. 계속 들으니까 웃기다.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8시 50분. 형, 오케이, 형. 끝났네. 들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형철아. 오케이, 형. 너무 간절했어. 힘이 없죠? 좀 세게. 아, 세게? 네. 오늘 무슨 일? 8시 50분. 8시 50분. 됐고, 당당당 갈게. 네.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하하하하 맨 마지막으로요. 완벽하다. 곡이라서 이렇게 완벽했던 적이 있어.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난 써야 하는데요. 앉으면 그 필리... 느낌이 안 나니깐요. 라이브 같은 느낌 어떻게 살리죠? 라이브를? 아, 이게 좋아요. 아, 호동이 형 봐봐, 지금. 아, 저 형, 저 형도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 한방기에 오케이, 아니면 나는 그냥 떠난다. 모든 스톱들 다 긴장하고. 원신 원카트다. 원신 원카트에 녹음하는 게. 원진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신 원카트가? 일부만 같지 않아? 원테이크, 원테이크. 잠깐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장훈이 형. 이거 누르고 여기다가 얘기 안 해도 돼. 원테이크, 언니. 그냥 누르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 형 누르고. 근데 뭔지 아시는 거예요? 아, 너 여기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까지 가까이 얘기하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아, 귀여워.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자, 처음 부착 털어줄게요. 이 아이씨, 그 기본 아니야? 아니요. 보통은. 아, 너 못 차고 들어간 거니까. 차고 들어가야지. 노래 처음부터 틀어줄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8시 50분. 아는 형님. 저분 없는 게 너, 아는 형님. 저분 없는 게 너, 아는 형님. 맞겠다. 빼, 빼, 빼. 빼, 빼. 빼. 나와라. 이거 하면 좋은 거, 이거. 내가 진짜 못 차고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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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얼굴, 얼굴 터질라 그래. MC동. 잘했다는데, 잘했다. 오케이. 에이. 땡큐. 형, 안 돼, 형. 형, 안 돼, 형. 형, 안 돼, 형. 진짜 나오는데? 일주일 연습하고 다시 녹음하자. 형, 풀고 반성하라 그래. 기타 류체크 때문에 들어가기가 편할 거예요, 아마. 노래했다고? 이번에는 아마 들어가기 편하실 거예요. 그분 없는 게 너, 아는 형님. 너무 좋아, 안 너무 좋아. 함경도 사람 칭찬해. 힘든 사람, 설마 사람, 취미 짓대. 우짱이 애들 싸고 싶어. 피라고 싶어. 싸고 피방, 싸고 피방, 싸고 피방, 싸고 피방. 힘든 사람, 슬픈 사람 함께해라. 이거 찍어가야겠는데? 싸퐁피퐁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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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그릇 거부해. 나는 이거 기계로 만지지 마. 여부할 거면 나와요. 그건 기계로. 나오라고. 내 멜로디를 상미랑 감각 내지 마. 형, 그건 기계로 만지는 게 아니야. 다 끊어서 가는 거야. 내 멜로디를 회를 치지 말라고. 전부터 다시. 좋아요. 근데 발음만 좀 잘 들리면 돼요. 나 잘 들리는데? 잘 들리고. 힛둘 사람, 슬픈 사람 함께. 우짱 애들 싸고 싶어. 피라고 싶어. 싸고 피방, 싸고 피방, 싸고 피방. 싸고 피방, 싸고 피방. 됐어, 됐어, 됐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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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온 점.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나온 점. 이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럼 처음에는 박자도 치고 막 웃기고 다 녹음하게 됐어. 호동이 형 이거 컴퓨터로 만지면 괜찮을 거야. 장면 내 거 기기로 만지지 마. 배치지 말라고. 아까가 웃는 모습 보고 나도 웃어 엄마가 웃는 모습 보고 나도 웃어 우리 가족 아는 형님 보고 배꼽 빠져 365일 아는 형님 보고 웃어 칭찬해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파악해 너무 높은데? 우리를 파악해 너무 높다. 너무 높아. 나 송서영 불러와. 나 송서영 불러와. 김상희의 개편을 당해라 우리를 파악해 교가가 이렇게 높으면 누가 따라 보는지? 만약 하다 안되면 수근이가 그 부분만 해줄 거야. 들어봐. 어떻게 해? 힘들.. 해봐. 파 해봐봐. 파악. 파악. 유우욱.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랫마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칭찬해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파요 이별 아픔 그리고 돈까지 됐어요, 그 뒤로 쭉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형, 이것도 진성으로 해야 돼? 상민이 형, X 대표는 요시키야. 이걸 어떻게 올려. 야, 어떻게 좀 올려서. 우리 원킬입니다, 원킬. 엄청 높은 거야. 흰철아. 조성모로 해줘, 조성모.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봐 봐. 조성모, 이승환, 김장훈 형님 뭐 해가지고 한번 해봐 봐. 세상을 힘들다니 우리를 파여. 일평, 아픔, 그리고 돈까지. 아, 괜찮아. 그거 해봐라, 이승환. 이승환, 이승환. 이승환. 세상이. 힘든가요. 우리를 보이며. 아픔, 그리고 돈까지. 아프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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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싹. 둘이. 하나유. 아는형님. 이승환. 희철아 이제 김희철로 해봐. 오늘 진짜. 비가 오나 누리 오나 매일매일 바울 장난이 15일 안은 연기 벗어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야 경훈아 이거 어떻게 올렸냐 야 희철아 우리를 봐요 제일 마지막에 찍으면 되니까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세상이 힘들다면 호동이 형이 너가 괜찮으면 너가 부르래 그러니까 잘 좀 불러봐 네 일단 영철이 형 솔로곡으로 가자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이별 아픈 그리고 돈까지 다가서인데 엄청 차 힘내요 우리를 보며 함께 이겨내요 내 영어 우린 하나 나와 못 살렸어? 오케이 갈게요 강호동 선양훈 김양철 이승근 김희철 민경훈 오 잘하는데? 이상민 모두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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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칭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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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만 해볼까? 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 보지 마 씨 아무도 보지 마 보자 목 다 나갔어 나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이거 활동 언제부터 해요? 아니 이 형 음반 활동 욕심 있어 월달부터 해야지 월달부터 오늘 무슨 요일? 세르디 나잇 지금 몇 시지? 8시 50분 아는 형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함께 웃는 사람 칭찬해 교대 사람 슬픈 사람 함께 우젠 애들 싸고 싶어 피라고 싶어 싸고 피벙 싸고 피벙 싸고 피벙 싸고 피벙 칭찬해가 밝게 떴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떴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아는 형님 아주 칭찬해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이별 아픔 그리고 돈까지 아프지 마 있어 힘내요 우릴 보며 함께 이겨 네네 요 우린 하나야 모든 벤퍼 세트 웃어 시청률 10% 터져 아빠가 웃는 모습 보고 나도 웃어 엄마가 웃는 모습 보고 나도 웃어 우리가 좋고 아는 형님 보고 뱉고 빠져 힘들 때 아는 형님 보고 힘을 얻어 니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웃어 상냥 김치 보이라는 형님 웃어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를 봐요 이별 아픔 그리고 돈까지 힘내요 우릴 보며 함께 있네요 네요 우린 아마여 하늘형님 하호동 서장훈 하늘형님 김영철 이승훈 하늘형님 김희철 민경훈 하늘형님 이상민 모두 칭찬해 칭찬해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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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